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인자의 징조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는 어떠한 표적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표적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징조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어성경을 확인하시면 이 표적과 징조가 헬라와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하늘로부터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고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낮 삼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은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는 표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래 지난 1900여 년 동안 저희 기독교에는 삼낮 삼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리 마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저희들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 바로 인자의 표적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인자의 표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겠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여기에 번개가 번쩍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와 원어를 보시면 번쩍인다 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보이겠고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번쩍인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보이겠고 라고 하는 단어가 번쩍이겠고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다 하늘에서 번쩍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번개는 등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등불은 바로 엘리아로 왔던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등불인데 번개빛은 등불에서 나온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기별이었는데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번개빛입니다 번개빛 자 그래서 주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래서 이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이 번쩍이겠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재림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 성령 보혜사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늘에 하늘은 이제 구원받게 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에 번쩍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8절에 보시면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타났다 자 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개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등불 등불 요하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등불이 비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는 등불이 번쩍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개 더 자 이 내용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깨닫게 된 요나의 표적의 종합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삼나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결 비둘기의 순결과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 예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나삼밤 땅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돈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나삼밤 땅 속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나삼밤 땅 속에서 깨닫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 지혜는 진주 값진 진주만큼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값비싼 나드향류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나삼밤 땅 속에서는 재림때의 번갯빛 밝은 진리의 섬광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삼나삼밤 땅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인자의 표적 영원한 언약의 표적 바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바로 삼나삼밤 땅 속에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나삼밤 땅 속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내는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철 막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철 막대기 심판의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삼나삼밤을 알아야 예언을 깨달을 수 있다 삼나삼밤 이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알지 못하면 예언을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나삼밤 땅 속에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 노래를 뜻하고 산길 이것은 우리가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삼나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선한 자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을 내는데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제림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삼낱삼밤 땅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이 속에서 놀라운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심으로 진리의 확고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석함으로 큰 은총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